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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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까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최근에 사랑을 테마로 한 영화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날 보기에 딱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새 배우가 전부 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분이 너무 풍부했습니다. 신민아씨의 어떤 새로운 발견? 새 연기자의 곡 되게 정말 좋았고요. 섬세하고 따뜻하고 특이한 영화 재밌게 잘 본 것 같고요. 윤이 형, 소년 같은 모습 너무 잘 봤고 다른 영화가 다시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는데요. 신민아씨가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. 나이가 좋은데? 주지훈 씨도 너무 외롭게 배고 김채훈 씨는 성격 연기를 잘해요. 어디까지 가고 가슴 아픈 데 정말 재미있는 사랑 얘기고 슬프기도 하지만 되게 상큼했어요. 따뜻한 봄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대단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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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지영 감독님 축하합니다. 가슴 따뜻하게 짧은 영화거든요. 여러분 보시면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비오는 날을 절렁 읽을 수 있는 소설 같은 세 명의 밸런스가 이 영화의 아주 이익한 겨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키친 화이팅! 키친 화이팅! 안녕하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많이 사랑해주세요. 대박나세요. 폭파시세요. 화이팅! 두 개의 사랑이 만나는 비밀스러운 공간. 키친. 안녕하십시오.